버거의 세포들! 흠... VR세팅이 잘 안 되는지 그거 이게. 박사 났는데? 음... 버거님 머릿속 본부. 후정형 세버. 야, 됐다. 오늘 뱅송망에서 욕춘내 먹으면 어떡하지. VR 말고 준비한 콘텐츠 없는데. 급발진 세버. 여보! 그딴 걱정하지 마. 할 거 없으면 왕구랑 하면 돼! 야.. 그렇게 크게 말하지 마. 재밌겠다. 1, 7버거 그다 하면 깨봐 주셈. 저도 미나상! 나는 천재버거. 야 조용히 해. 1, 7버거 깬다고. 쟤 깨면 얼마나 깽판인지 알잖아.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. 내가 VR 고치는 법을 찾았거든? 저걸 고칠 순 있는 거야? 다 방법이 있지. 진실은 요것에 있어. 님들. 네? 뱅종. 네? 야 이거 맞아 이러다 오뱅창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예상된 반응이다. 여기서 이제 카운터를 칠 준비를 하면은? 법관지에 아모리클랜드 56초패구는 아니죠? 개장아 지금이야. 침침침침침침침침침침침칭. 에잇 버거 땅은 맘대로 방정도 못해. 그럼 버거 땅은 알 수 있는 게 뭐야? 동기구 지도해. 에잇? 벌써 성공이다. 뭐가 성공? 무슨 작전인데 이게. 수고했다. 경주 세포. 에? 개멋이. 돌아와.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. 자 이제 뱅종만 하면. 안돼! 과장창! 유미돌세포. 잼아 지금 니가 방송을 몇 분 했는지 아나? 56초로 했어요. 56초. 이 분단히도 아니네! 이 정도는 유튜브 쇼츠도 안 나와. 그... 56초면 쇼츠가 되긴 하니. 그 얘기가 아니잖아 임마! 어쨌든 나 유튜브에 미친 아이돌 징버거는 방송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. 그... 킹치만 VR이 마팅이가 가버려서 할 게 없는... 그럼 깨워! 잉? 저놈이 그렇게 갱판을 잘 친다며 그럼 깨워서 몇 분만 있으라고 해봐! 어? 근데 그 갱판이 잘못하면 이세돌 활동도 못 할 만큼... 어휴 또 어봤었나 임마 내가 옛날에 야... 꺼져 source 어? 야 다음편이 너무나도 기대 데카소우 공장장님 데카소우 재환 North States